그걸 뭐라고 한다는 뜻이야? 수용하다. 그럼 봐봐. 커먼트. 성식적 방법을 뭐한다? 시작. 수용하다. 다시 한 번 시작. 상식적 방법을 뭐한다? 시작. 수용하다. 아커먼데이션. 숙박시설, 편의시설. 됐니? 좋았던. 갑니다. 아큐멀에이션, 축적, 누적. 원래 누적일 땐 뭘 많이 쓴다? 그렇지. 큐멀에이션을 많이 쓰지. 정약에서 나온 단어지. 그 다음에 아큐멀에이션이라는 영어 단어. 아큐즈가 고소, 고발하다지. 그치? 그거의 명사형이고. 그 다음에 acquire. 얻다 습득하다. 여기서 중요한 게 rs윤지라고 그랬지. acquire에 rs로 바뀐 거 보이지? 그 다음 들어갑니다. addiction. 뜻이 뭐야? 중독. add가 더하다. 자, 집중. 자, 이거 볼까?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사형이 administer. 뜻이 뭐야? 하나, 둘, 셋. 이에요. 그렇죠.